중등 3년차의 카카오뱅크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카카오뱅크 앱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브 모듈, 중등 2년차에서 공부했던 서브 모듈 있죠? 서브 모듈과 그리고 UI 모듈을 해서 기존의 카카오뱅크와 거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성능은 약간 향상된 그러한 앱을 완성하는 것이 중등 3년차 과정입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는 새로운 실습이 중등 4년차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한 왼쪽에서 공부하는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통해서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얻게 될 겁니다. 에피소드는 100개입니다.